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조정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오른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시민 공청위와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내년 150원을 추가로 오르며 기본 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인상됩니다.